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여정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사랑이여 척하 떠나다시 말아주세요. 남이여 척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. 날 위해 기도한 사람. 이 사람을 위해서 참고 싶어.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이 사람을 위해서 참고 싶어.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만원의 기적 대체역 호수 태우신 여러분. 한글자락. 혹시 제 노래 아시죠? 박수 불러주세요. 박수 불러주세요. 박수 불러주세요. 박수 불러주세요. 이 사람을 위해서 참고 싶어.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박수 불러주세요. 박수 불러주세요. 이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래의 이유로 자기논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어떻게 버릴까요? 지켜서 버릴까? 자 같이 지켜요 지켜주시옵소서 와